안녕하세요. 라니네입니다. 오늘은 카이큐 울음소리 영상을 준비했어요. 저는 카이큐를 키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은 머리 카이큐 2마리, 노란 머리 카이큐 2마리 해서 총 4마리를 키우시는 카이큐 집사님의 도움으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카이큐 상만, 휘선, 영만, 밀원 집사님 평소 카이큐 소음이 어떤가요? 조용하지는 않아요. 한 마리가 울 때는 괜찮은데 그 한 마리 때문에 다른 카이큐들까지 같이 울 땐 시끄러워요. 노란 머리 카이큐와 검은 머리 카이큐 소음 차이가 있나요? 저희 집은 녹화가 더 시끄럽지만 다른 집은 어떨지 모르겠어요. 그렇다고 검카가 조용하다는 건 아니고요. 둘 다 시끄럽지만 녹화가 훨씬 시끄러운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렇게 독자의 도움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설치한다고 검은 머리 카이큐 소음을 많고 그래서 이렇게 고려하는 건 정말 저래요. 그런데 이때마다 나랑은 Believe. 그것도 한 마리에 맞는 걸요. 이것은 모여가 아니다. 나랑은 옷을 지빕한다고 검은 머리 카이큐 소음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대해 약한 이 기후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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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